오늘 2019년 4월 3일 무슨 요일이지? 수요일이지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찍고 있는데 맑은 날씨 꽤나 맑어 오늘 오늘 날씨 한번 보자 13도 현재 기온 13도 지금 시간은 거의 오후 2시가 다 되어가고 일교차는 12도 정도 나네 최저 기온 1도 최고 기온 13도 오후 2시 지금이 최고 기온이라는 말이겠지 어쨌거나 이번 주에 비 소식은 없음 거의 뭐 일교차가 꽤나 큰데 내일부터 좀 올라가 내일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? 내일은 7도네? 7도 이동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있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가봐야 하는 거고 어쨌거나 굉장히 맑은 날씨 오늘 비 올 확률 0 습도는 23이니까 이 정도면 빨리 하면 잘 마르는 날씨 근데 봄이다 보니 바람이 4 m per sec 조금 있지? 사실 차 안에서만 타고 다니고 그냥 차 가지고 가서 다니거나 별로 걸을 일이 없으면 벽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사실 13도라고도 못 느낄 수도 있어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많이 걸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좀 바람이 느껴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점점 점점 저녁이 되면 봐 추워지잖아 8시 정도 7도 6도 5도 이러면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 걸어야 되고 대중교통 타야 되고 역에서 집까지 걸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좀 옷을 얇게 입으면 춥다고 느끼겠지 이럴 때는 껴입는 거 하나 둘 그냥 뭐 두꺼운 거 하나 입지 말고 그렇게 입는 게 좋겠지 가시걸이 보자 14.5 엄청 좋네 여기서 그러면 글쎄 놀러가면 참 좋겠다 사진 찍어도 사진 잘 나올 날씨다 그치 그리고 자외선 7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되고 그리고 선글라스 껴도 좋을 것 같은 선글라스 필요할 거야 아마 이 정도면 눈부셔서 그리고 요즘에는 해가 아침에 6시 13분에 뜨고 6시 54분에 해지네 확실히 해가 길어지고 있다 그치 체감온도 12도 지금은 1도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현재의 기온이랑 이따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질 거야 그치 자 미세먼지 한번 보자 자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나왔음 어 괜찮다 이 정도면 완전 깨끗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야외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초미세먼지 아이고 자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마찬가지 오 이 정도면 뭐 미세먼지 보통 강한 바람 화재조심 여튼 이거 오늘 나온거지 그치 여튼 오늘 날씨 이 정도 어떻게 찍으면 하늘이 이쁘게 나오고 어떻게 찍으면 그냥 그렇게 나올 것 같은 날씨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 정도 빠이